부동산은 보통 많은 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초보도 알아갑니다. 종잣돈을 조금만 모으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던데 그 부동산 투자를 나도 소액으로 할 수 있다니. 누구나 이런 사실에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는 늘 이런저런 사람들이 몰리는 법이죠. 부동산 소액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 또한 넘쳐납니다. 물론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지만 남이 내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액으로 분양 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여기저기 광고하는 부동산 물건은 피해야 합니다. 건설업자들은 최대한 싸게 지어서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시공과 분양을 동시에 하는 영세민간 건설업자들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초보자들을 노리고 거기에 맞게 물건을 짓고 만듭니다. 즉,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결코 소액 투자가 아니라 나중에 처분이 힘들거나 골칫거리가 되어버리는 비싸게 주고 한 투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서 큰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자는 여러 형태의 공동투자는 위험합니다. 공동투자는 말 그대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온전히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 무엇을 믿고 돈을 맡기려고 하시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벌어다주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공동투자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본인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공동투자는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획부동산을 통해 내 돈을 투자하지 마라입니다. 기획부동산은 판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 판매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장사를 하는 것이므로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속된 말로 호구 하나 잡아서 덤탱이를 씌우기 일수입니다. 토지투자 기획부동산이 많은데 자기가 정확히 모르는 분야는 절대 남의 말만 듣고 돈을 맡기면 안됩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하면 될 것을 왜 여러분에게 권할까요? 넷째, 정책적으로 분양하는 호텔이나 각종 레지던스 등의 분양은 확정수익에 속으면 안됩니다. 시행사가 중공 후 5년간 매월 70만원씩 연수익률 10%의 수익금을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보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완공 후 여러 분양 계약자들은 6개월이 지나도 수익금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행사 측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할 뿐 지급보증서는 아무런 의미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수익보증 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조사하고 확인하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본인이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과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수익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단순하고 아니란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부동산 수익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수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